네, K.O.PRO 맨조품 보디빌딩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쌈 쏜다 오다가 또 출전을 해야죠. 채팅창을 잠시 우측 끝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러턴. 모하마드 엘 아만도 나왔네요. 우리에게 또 익숙하고 많은 프로쇼를 거치면서 나왔기 때문에 포다 선수도 나왔네요. 제가 좌측 세 번째 선수가 모하마드 포다 선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212 선수로 갈 줄 알았는데 오픈보디빌딩으로 왔구나. 얼마 전에 프로카드를 딴 좌측 세 번째 모하마드 포다 선수. 체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좌측 세 번째 모하마드 포다 선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쌈 쏜다 오다. 어우, 컨디셔닝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모하마드 엘 엠엠 선수도 나와 있습니다. 자, 리건 그라임스도 나와 있고요. 자, 프론 더블 바이셉 스포스 포즈. 자, 뭔가 중간에 잘린 듯한 느낌인가요? 아, 제가 저거 가게. 아, 선수들이 변호선 대로 제대로 안 서가지고 다시 이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프론 레스프레드. 쌈 쏜다 오다. 근접 샷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다이어트가 된 듯한 모습의 쌈 쏜다 오다이고요. 쌈 쏜다 오다의 좌측에 모하마드 엘 아만, 그 다음에 모하마드 포다 선수, 리건 그라임스 선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선수들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 바로 이어서 잡고 있습니다. 자, 백 더블 바이셉스. 어우, 리건 그라임스. 밀로스 살짬프 코치와 함께하더니 정말 굉장한 모습인데요. 모하마드 엘 아만. 어우, 모하메드 포다 선수도 이제 아마추어 때와는 다르게 근육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붙인 듯한 모습이에요. 컨디셔닝도 훌륭하기 때문에 포스트 콜아웃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주목을 지금 주황색 팬츠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영상이 거의 700개에 달달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제가 주목을 했던 선수, 8번 선수, 모하메드 포다입니다. 어우, 리건 그라임스 보세요. 컨디셔닝이, 리건 그라임스가 또 수도 장신이고 체형미도 있고 프레임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때보다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고요. 리전 스포츠 패스트에서는 쇼온 클라리디를 상대로 2위를 아쉽게도 기록을 했었죠. 밀로사체프랑 하고 나서 확실히 리건 그라임스의 근육의 질감이 한꺼풀도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조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지금 두 번째 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조에 많은 선수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세드릭 맥믈라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겠죠? 설마 제가 괜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세드릭 맥믈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라인업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세드릭 맥믈라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5명의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스테니몰도 안 나왔네요. 오, 스테니몰도 안 나왔네요. 지금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주요 선수들이 퍼스트 폴아웃에 다 포즈를 했네요. 아, K.O. 스쿼드 프로 좀 아쉽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한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수들 위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동 선수들 위주로. 지금 여기 있는 5명의 선수는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명도 모르겠습니다. 오픈 출전 치고 저는 출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좀 미국 시합들이 오, 모하메드 샤반이 나왔네요. 모하메드 샤반이. 중앙에 모하메드 샤반이 나왔습니다. 올림피아 탑10 컨텐더. 와, 샤반 다이어트 상태 좋네. 18번 선수도 좌측 끝에 있는 18번 선수도 굉장히 다이어트 상태 훌륭한데요? 지금 심사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조별 심사에서 원래는 번호 순대로 둔 다음에 이제 번호를 바꾸거나 하지 않는데 조별 심사에서도 지금 위치 이동을 해서 빨리빨리 선수들의 그런 채점을 하기 위해서 저지들이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자, K.O. 스쿼드 프로입니다. 첫 번째로 열린 프로쇼입니다. 프로쇼 정말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하메드 샤반도 지금 제가 언급만 한번 해드릴게요. 모하메드 샤바니, 캘리포니아 프로, 포에토리코 프로, 시카고 프로, 템파 프로, 아놀드 클래식, 올림피아, 그 다음에 K.O. 스쿼드 프로까지 지금 7개를 뛴 거예요. 중앙, 어 근데 이번 컨디셔닝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모하메드 샤반? 이야, 샤반이 확실히 사이즈가 진짜로 올림피아 레벨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께감이 지금 좌측 선수의 또 컨디셔닝이 좋은데 두께감 자체가 오픈하고 이일리 선수를 나란히 한 것처럼 상대방 근육을 납작하게 만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중앙에 있는 샤반 선수. 강력한 우승후보죠. 사실상 베팅을 한다면 샤반에게 거는 게 맞는 게 아무리 리건 그라임즈가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샤반 선수의 발전 속도라든지 중동에서의 또 샤반 이집트 선수 아닙니까? 중동에서 열리는 프로쇼이니만큼 중동 챔피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두 선수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샤반하고 리건 그라임즈가 거의 뭐 애플젠 오렌지로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중동 선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선수들의 개인 포징 시간입니다. 개인 포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요 선수들 위주로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녹화 영상이 또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요 선수들 위주로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나오다가 말씀드리는 순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보디빌더들은 비교 심사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모습이에요. 와 진짜 쉐입적으로는 삼손다우다는 90년대 바디빌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쉐입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쉐입과 사이즈, 밸런스, 컨디셔닝까지 이번에는 컨디셔닝까지 중무장한 모습이에요. 항상 삼손이 단점으로 여겨졌던 게 후면부에서의 컨디셔닝이죠. 시즌 3번째 시합입니다. 첫 번째 시합으로는 아놀드 UK를 뛰어서 2등을 했었고요. 이어지는 또 프로쇼 양아우터 프로쇼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KO 스쿼드 프로에 출전을 한 삼손다우다입니다. 후면부에서의 완벽한 컨디셔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컨디셔닝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퇴 사두근육의 분리도나 복직근의 이런 강도라든지 컨디셔닝 밸런스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후면나체 부분만 컨디셔닝을 보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삼손다우다는 정말 완벽한 패키지를 올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삼손다우다였습니다. 선수 하나 둘 셋 모하메드 앳 아만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앳 아만 역시 인디 프로 2위 뉴욕 프로에서도 또 출전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시카부 프로라든지 템파 프로도 나왔던 것 같고요. 프로쇼를 지금 5개 이상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텍사스 프로에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지금 지금 모하메드 엘 야만 같은 경우는 시합을 이제 뛴 것과 상관없이 지금 상반기 5월달부터 지금 시합을 뛰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5월달부터 프로쇼를 뛰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모하메드 엘 야만 역시도 코어가 굉장히 짧고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사이즈라든지 컨디셔닝, 시합을 많이 뛰는 선수가 컨디셔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모하메드 엘 야만 선수, 또 등근육에서 굉장한 두께감과 너비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선수죠. 또 2019년 몬스터진 프로에도 또 나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콜아웃에 충분히 둘 수 있는 주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녹화 방송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 모하메드 엘 야만 선수,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모하메드 엘 야만이었습니다. 자 모스큘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스큘라를 취할 때 발을 카메라가 찍는 게 좀 아쉽네요. 자 리건 그라인즈입니다. 올림피아 이후 또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리전 스포츠 패스트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K.O. 스쿼드 프로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도전을 한 리건 그라인즈입니다. 밀로사체프가 리건 그라인즈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3년 동안 함께하면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근데 리건 그라인즈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툴들이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제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어쩌면 리건 그라인즈의 프레임이라든지 체형, 키 이런 부분들이 심리성을 강조되었던 90년대 보디빌더들의 그런 느낌까지 보여줄 수 있겠죠. 만약 컨디셔닝을 리건 그라인즈의 근성수도와 컨디셔닝 그 다음에 약점 부위로 좀 꼽혀지는 납작한 부위들이 조금 더 볼륨감이 채워진다면 리건 그라인즈만큼 기대를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는 좋은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세퍼레이션이라든지 근 분리도가 굉장히 뛰어나면서 많은 선수들이 약점으로 갖고 있는 부위가 잘 채워져 있는 선수죠. 컨디셔닝도 이번 밀로사체프와 함께하면서 리건 그라인즈의 베스트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도로 리건 그라인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올림피아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미리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낸다면 내년 시즌을 다 올림피아의 프랩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모하메드 포다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포다 선수는 지금 라인업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여러분들께 제가 주목을 하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때부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집트 출신의 선수인데 굉장히 컨디셔닝을 잘 살려서 나왔고 과거 아마추어 때는 많은 선수, 많은 보디빌딩 미디어에서 다룰 정도로 이 선수의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만큼 근육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모양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지금 프로 보디빌딩으로 경쟁을 하면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하메드 포다 선수 특히 후면부가 굉장히 큰 약점이었는데 보시면 둔부와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라든지 등근육의 두께가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조별 심사에서 보셨다시피 모하메드 포다가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만인즉슨 지금 이집트의 KO 스쿼드 프로 저지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하메드 포다입니다. 오픈 보디빌딩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프로 보디빌딩 데뷔전이거든요. 모하메드 포다 선수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 탑10 컨텐더 샤반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곱 번째 프로쇼입니다. 샤반 15번을 달고 나왔고요. 올림피아 탑10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롤리윙클라를 이기고 10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샤반이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을 해서 꼴질을 했던 선수예요. 그 당시만 해도 100kg 정도의 선수였는데 지금은 시합 체중이 무려 250파운드 113kg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즈 증량을 하면서 퀄리티 있는 근육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0년이 그 과도기였다면 2021년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프로쇼에서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런 올림피아 탑10 컨텐더까지 되는 모습이 샤반을 응원하는 선수들에게 아, 보디빌딩 팬들에게는 정말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하메드 샤반 시합 체중이 113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고요. 후면부 하체 분육의 다이어트 상태 굉장히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출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테이지가 약간 적용된다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우승을 할 만한 쉐입과 사이즈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 리건 그라임즈가 쉐입적인 부분이라든지 근육 모양이 더 깔끔할 수는 있지만 심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모하메드 샤반이 보여주고 있는 사이즈랑 두께감은 리건 그라임즈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샤반이었습니다. 자, 녹화를 좀 시작했는데 18번 선수를 녹화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라이브가 아닌 분들은 좀 천천히 볼 텐데 아, 이 선수가 지금 거의 마지막 선수인 것 같은데 출전하는 지금까지 개인 포징을 했던 선수들 중에서 이야, 복직근하고 대퇴 사두근육 후면부 컨디셔닝 그야말로 완벽하고 체형적으로도 눈이 즐거운 체형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프로쇼를 뛰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아, 퍼스트 콜아웃을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삼손다우다가 불렸고요. 자, 모하메드 엘 아만이 불렸습니다. 자, 모하메드 포다 자, 모하메드 포다 선수까지 불렸고요. 자, 리건 그라임즈도 불렸고요. 지금 5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으로 불렸습니다. 자, 리건 그라임즈, 모하메드 엘 아만, 삼손다우다, 모하메드 포다, 모하메드 샤반, 그리고 제가 주목을 여러분들께 하라고 했던 18번 선수까지 나왔고요. 자, 9번 선수까지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자, 한 명 더 불렀네요. 자, 정말 많은 선수들이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자, 삼손다우다가 확실히 사이즈적으로는 압도를 하네요. 지금 나와있는 선수들 중에서 7번 자, 모하메드 포다 선수와 리건 그라임즈가 자, 삼손과 모하메드 포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아, 아, 깜짝 놀랐네요. 자, 스프레드 아웃 오, 자꾸자꾸 연결이 끊기는 게 불안불안합니다. 모하메드 엘 아만도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샤반이 중앙에 안 들어오네요. 자, 리건 그라임즈가 중앙에 있구요. 리건의 좌측에 삼손다우다, 리건의 우측에 모하메드 엘 아만 모하메드 엘 아만의 우측에 모하메드 샤반 4명의 선수가 탁보입니다. 그리고 18번 선수와 모하메드 포다 선수가 네, 그 좌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론 더블 바이셉스 심사부터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리건 그라임즈하고 모하메드 엘 맘 선수가 중앙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론 레스프레드 모하메드 엘 맘 선수가 이야, 탑2에서 경쟁을 하고 있네요. 사이즈가 더 커진 듯한 느낌이네요. 자, 사이드 체스트 포즈 선수들이 원하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의 방향을 자율적으로 취합니다. 자, 리건 그라임즈 컨디셔닝의 상태 상손 다우다가 확실히 볼륨에서는 더 훌륭하지만 리건 그라임즈가 컨디셔닝이 근소하게 우세해 보입니다. 자, 모하메드 엘 맘 자,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승부를 결정짓는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자, 리건과 모하메드 엘 아만 선수가 중앙에서 백 더블 바이셉스 경쟁을 하고 있고요. 샤반 선수와 삼손 다우다가 3, 4위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자,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자, 베이스 프론트 자, 앱 더블 바이셉스 다이즈 자, 리건 그라임즈 멀리서 봤을 때 어우, 체형미가 정말 끝내줍니다. 자, 18번 선수도 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머스 머스킬라 포즈 샤반 선수, 엘맘 리건, 삼손 다우다 탑4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신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탑5가 결정이 됐네요. 탑5가 결정이 되고 퇴장을 시켰습니다. 자, 선수들이 다시 한번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자, 좌측부터 삼손 다우다 삼손 다우다 중앙으로 진입을 했고요. 자, 모하메드 엘만이 아니고 어, 모하메드 엘만인가요? 모하메드 엘만, 삼손 다우다, 리건 그라임즈 모하메드 포다 모하메드 샤반 다섯 명의 선수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자, 1번 포즈 모하메드 포다 선수가 볼륨에서 안 밀리네요. 샤반에게 상체 볼륨에서 자,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 삼손 다우다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이지만 과연 지금 나와있는 프로 레벨의 선수들과 대등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왔냐 그것이 항상 관건이죠. 본인의 베스트는 준비했습니다. 삼손이 자, 사이 체스트 포즈 자 다시 한번 어, 4번과 8번 선수 엘만 선수가 중앙에 위치를 하고요. 자, 리건 그라임즈 중앙에 두고 엘만이 우측 삼손이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샤반이 지금 올림피아 탑10이었던 샤반이 우측 끝에 있습니다. 자, 한 라운드 더 진행됩니다. 자, 삼손과 리건 장신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자, 프론 더블 바이셉스 자,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후면 포즈 자, 백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리건 후면에서 정말 등근육의 두께감, 너비감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 이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엘만과 삼손이 리건을 바짝 추격할 수 있을지 사전 심사에서 거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파이널에서 포징을 한 라운드 더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페이스프론트 자, 앱 더미널 센터의 포즈입니다. 자, 완벽하게 복부를 컨트롤 어우, 백퓸 포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건 보라이브스의 오픈보디빌더가 백퓸 포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샤반이 다시 중앙으로 위치를 했고 엘만이 우측 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샤반이 중앙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8번과 4번이 스위치 엘만과 모하메드 포다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 리건 진짜 깔끔합니다. 자, 밀로사체프하고 일찍이 만났으면 하나 아쉬움이 될 정도로 자, 프론 더블 바이셉스 다시 한 라운드 더 봅니다. 저지들이 그만큼 삼송과 리건의 대결에 대해서 탑2의 대결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샤반과 엘만의 위치를 바꾸고 포징을 한 라운드 더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다 선수를 5위로 지정을 해놓고 삼송과 리건이 1, 2위에서 경쟁을 하고 3, 4위에서 엘만과 샤반이 경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지금 포다 선수는 5위로 약간 밀린 듯한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 볼륨과 볼륨적인 부분에서는 삼송 컨디셔닝 부분에서는 리건 전체적인 근육의 모양과 시입적인 부분에서는 두 선수 모두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리건이 볼륨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삼송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는 확실히 리건이 삼손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햄스트링과 등근육이 너비 보여주고 있죠. 자, 백 렛스프레드 포즈 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포즈죠. 전면 포즈입니다. 자, 3번과 15번의 위치를 바꿉니다. 아, 샤반이! 샤반이 리건과 다시 한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샤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올림피아 탑10 샤반 올림피아 15위 리건입니다. 올림피아에 출전한 선수가 두 명이나 출전을 했습니다. 샤반이 10위 리건이 15위를 2021년 올림피아에서 각각 기록을 했었고요. 자, 삼손이 샤반하고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자, 파이널 라운드라고 합니다. 자, 프론 더블 바이셉스 샤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죠. 자, 삼손, 샤반, 리건 세 명이 탑3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측 자, 프론 레스프레 포즈 자, 샤반의 두께감은 확실히 아무래도 저기 모하메드 엘 아만도 사이즈라든지 컨디션이 훌륭한데 복부 쪽에 약간 수분이 좀 가득한 모습이에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복근의 이런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모하메드 엘 아마리 중앙으로 집권하는 데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어우, 샤반 보면 훌륭하죠. 근데 이제 등근육의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완성도 부분이 리건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는다고 두 선수들의 위치를 조금 더 걸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지들이. 자, 좀 더, 좀 더 좌우측으로 이루어 하라는 지시지가 떨어졌고요. 자, 백 더블 바이셉스 과열이 되다 보면 팔꿈치끼리 부딪히면서 조금 더 선수들끼리 과열된 양상이 나올 수가 있죠. 와, 삼선도 등을 조금 더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났네요. 자, 백 레스프레 포즈입니다. 자, 페이스 프론트 자, 앱 더미널스 앤 다이 포즈입니다. 자, 라인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저지들이 동일 성상의 라인에 서 있는 자, 앱 더미널스 앤 다이 자, 리건 그라임스 포즈가 하면서 저 오일이 번지는 건지 땀이, 땀이 나는 건지 와, 몸이 점점 더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제 생각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사전취가 마무리됐고요. 결과는 내일 제가 나오는 대로 사진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화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 인사는 라이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